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그런게 어딨었지? 아 여기있네요 또 시작이다 다 빠라 대롱대롱 매달린거 매우 불편한데 내놔 오케 편안해졌어 이거이거 이거이거 아 이거이거 아 이거안돼? 이건 안되나보다 오케이 말끔 말끔쓰 어? 보이세요? 내놔 음 흠개 오케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이건 뭐냐 음... 고싱 고싱 키 아까 돌렸어요 바닥에 점선에서 점프 에이 야 이거 뭐야 아니 무슨 호텔인데 바... 바다도 있어 뭐죠? 바다가 왜있지? 여기 해적큰스 이래서 없다 없어? 있음지겠는데 형 해골! 해골씨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해골이 뭐 물고있어 아 띵크를 해야됩니다 아하 버섯돌이 있었으면 이거 한방인데 그죠? 없으니까 또 불편하네 아 띵크를 내놔 오케 여기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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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야 바닥에 점선에만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ham 좀 더 일하osed 맛있게 어허아 오해 아어서 철이 ave 어 jury 아 부드럽게 너무 많구만 뭐야 이게 코코넛 뭐야 삐켜 코코넛 아하 이런 용도구만 미밍 잡는 용도 떼임 저 오른쪽에 금괴 보이세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딴 데서 오는 건가?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 보이죠? 코코넛 던져서 먹기? 들어가는 분용이 없잖아 버섯돌이 마렵기 여잇! 개떡같네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애 다른 맵에서 들어가는 거 같음 아닌 거 같죠? 불 꺼봐라? 바로 붙는데? 그것도 아닌 듯 버류! 버류! 폭포 뒤에가 길같애 여기 못가요 턱있어서 또 아닌 듯 뼈다귀 몇 개 사두는 게 어떤가요? 한 2,000원 정도는 투자함직 했는데 내가 또 안쌌어 개짠돌이 더 사러가려면 다시 지하실 가야되거든요? 매우 귀찮아 매우 귀찮아 뭐하는 용도냐 이것은? 두로님 두로님 연말 청문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인 거 같은데 아 아 신경쓰여라 일단 가 어? 어 어 뭐지? 아 그냥 열리네요 앞에 램프만 저기 불이 꺼져있었어요 아 있어보세요 그러면은 가만있어봐 이거 켜져있어 켜져있는데? 켜져있는데? 얘 또 꺼져있는데?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보이 없어 어 뭐야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불편하구나 아 아 모르겠어 이거 요로쪽으로 해서 길이 있는거 아냐? 아 그것도 아닌데요 관장하겄네? 잊어 일단 일단 잊어 여긴 또 왜 하필 모래야 미치겠구만 모래 다 한번 이거 해야되는데 뭐야 뭐 맞은거야 워하 워허 워하 워호 음... 나무 다 부셔봐 여긴 뭐... 근데 실속이 없어 뭐야 실속이 없네 실속이 귀찮게 시리 100원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수상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수상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수상하죠 이노 코코넛 갖다가 집어던져도 맞추고 오겠습니다 맞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맞다 정확하지 양이 두번째 응 으이씨 아항 야 이게 두번째 으음 딱 좋구요 돈 흔들면 백우나? 하나는 앞에서 해적선 해적선 타고 노워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ера 아구? 뭐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여 저쪽 여기 층 얼마나 넓길래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연락 이상함 버섯돌이 조스인데 조스가 에코누에다가 어 뭐야 누나측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뭐야 자식들 어 이거 못잡아? 똑같네 아 어 뭐야 왠지 이거 폭탄 업어치기 해야되는거 같은데 헐 너무 아프고 아 아이씨 잠깐 너무 아프다 아 망을 진짜 어려운데 이거 목숨살살 녹는다 방법을 모르겠다 아 미치 이게 왜 터져 일반 나무통이었잖아 아닌가 아 뭐야 아 그냥 하는거야 아잇 아잇 뭐야 뚫어뽕 붙여야되는줄 알았네 오케이 물만센거 없어 아잇 아 또 내가 안 던진거는 먹지도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다 지금이요 지금이요 오케이 이제 알았다 오른쪽이거 아니요 이거 있어보세요 전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먹나? 까비 막아 사진 어 막아? 음 어 어 됐다 왠지 모르겠어 슴 갑니다 으아 방할 으아 터진다 아따 씨 빡세네 아 먹지도 않아 와 매우 귀찮은 놈이다 진짜 아 입도 굉장히 짧게 벌려 저 저 저 저 조금 1초 1초 내지 2초밖에 시간이 없는데 미리 복탄 잡아놔야돼 지금 으아 빨았어 이씨 이동할때 입 벌린다고? 실화야? 아 그러네? 아 이동할때도 그거구나 아 가만히 있어봐라 아 씨 음 쉽구만 간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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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고?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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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바 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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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들어갔어 뭐임? 벽으로 들어갔네 으쑤 까시는거지 어 뭐야 어쩌라고 야 이게 붙어가지고 버티는건가보다 하하하하 아 아 알았는데 어어어어 피 녹아 우와 이씨 이씨 다짐아 아니이 개떡같에 이씨 발사! 앙!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보리보리살 지금 던지면 안돼 지금 지금 먹어라! 아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던졌다 미스잼 미스잼 지금 던지면 안되구요 지금 던져도 됐나? 지금 던져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더 던져줍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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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한번 더 던질려고 하려다가 어 좀 감 보다가 감 보다가 감 보다가 멈추세요 에이 됐다 됐다 오케이 기침마크에요 어 뭐야 오 쉿 어 뭐야 오 쉿 아야야야 오우 20 저 dp는 점픈드 점픈드 아 억아 오케 넌 뒤져쓰 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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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쏘옹 우헝 으흠 흠 음.. 개신박하다 놀라신기 밖에 눈깔을 박혀있던거 아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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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스를 뭐 벌써 잡냐 여기는 되게 독특하네 개금방 잡네 이 맵 들어온지 20분도 안 지났는데 돈 아아 맛있다 아 뭐 이렇게 부술만한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죠? 어? 비밀지도? 비밀지도 비밀지도 아까 해변가에서 오른쪽? 오른쪽 분명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음 랍스터 먹어버리고 이제 너 너랑 노랭이 담고 어디까지 날아간거야 물까지 내려갔나? 어때? 맛이 어때? 바닷물 마.. 바닷물 좀 마셔봐 근데 불편해요 보석이 지금 두개밖에 못 모았거든요 왜 지금 끝나는 것이지? 나 지금 너무너무너무 불편하거든 운전대 운전대 있었다 왜 보석이 여섯개인데 두개밖에 못 모았나? 보스까지 다 깠는데 서로서로 도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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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보석이 없네 보석이 미쳤네 어쩜 보석이 없지? 아이씨 아이씨 다 예뻐요? 안된다 이거 겸직했는데 안되네요 뚫어뻑 뭐야? 나 왜 살짝 위로 올라갔다 말았지 으음 음.. 얜 여기서 뭐해? 사다리를 탈 줄 모르느냐 어? 저걸 어떻게 먹지? 음.. 줄 타고 가는 건가? 아! 이놈 던져서 먹어라! 아 근데 돈 다 없어졌어 돈 주워! 사라졌네 이씨 왜 보석이 두 개밖에? 보물지도 따라서 가보는 아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 안 갔었다고? 왜 그랬었던가요? 여기서 한꺼번에 보석 네 개 줬으면 좋겠다 야 보물섬이니까 한꺼번에 보석 네 개 어때요? 가끔은 이런 날목도 좋지 않나?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힘들게 모았는데 가끔은 날목 여름 것도 좋아 하나 주네 뭐야 다리만 만들었을 뿐인데 일단 하나 줬어 느낌 있나? 여기서 나머지 세 개 챙겨주는 거죠 아! 씨 씻 오 잠시만 안되안되 댄거야 보물섬이잖아 보석 3개 나와야 됩니다 보물섬 오 오 진짜 2개 진짜 2개 두개만 더 두개만 더 이 끝이야? 음.. 두개 에어씨 이게 다야? 아까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이상으로다가 카메라가 가지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자 두개남았습니다 네번째꺼랑 여섯째꺼를 못먹었어요 네번째꺼? 여섯번째꺼? 종더치는거? 벌써 아닌듯 야 버섯순이야? 아 버섯돌이야? 이봐 이씨 저 해골 해골에다가 맞추면은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안되네 맞추는게 거의 뭐 안되네 자기 tighter 달이 수상해? 이게 달이 수상해? 달까지 쏠순 없을것 같은데 저 오른쪽이 근데 가는μ법이 없어서 어... 저 표적은 그냥 보스전할때 살아남는 용도였었고 저 표적은 그냥 보스전할때 살아남는데 진짜 그거? 신경으로 쓰였단 말이야 뭔가 보물지도스럽게 해 놔가지고 뭐야 어 잘했어 어 먹었네 카메라 왜 돌아가나 했더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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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없나? 이게 다인가? 이게 다네요 대포는 아까 막 확인하면 안되구요 해소 그림이 있었다구요? 아 이 맨 뭐야 정말 불편하네 진짜 자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해 돌아다니 수 있는건 꼴랑 배랑 섬이 다인데 맵지도는 쓸데없이 넘네요 그러니까요 대포에 따크라이트 써봤어요 대포 별짓거리 다 해봤어 이거? 이 뻘근거 뭘까? 카메라가 안돌아가는거 보니까 여기도 아니야 보물지도 박스 부숴보셔요 이 게임은 숨은 블록같은거 없나요? 아 완전하겠네 뭐 할게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여긴 좀 지치네 뭐 어떻게 해놓은거야 이씨 안붙어 애초에 네 이것도 없구요 핸들도 이미 돌렸고 핸들도 이미 돌렸고 두로님의 창의력을 시험하는 존게임이에요 아니 근데 할만한 짓거리는 다 했거든 이미 할만한 짓거리는 다 해가지고 아 찝찝해 개 찝찝하네 그래 여기서 버섯돌이나 한번 도겨보자 혹시 대포쪽 벽면에 나와있는 곳에 버섯돌이 녀석을 쏘는건 아닐까요? 어 버섯돌아 다 주워와 나이스 여기는 버섯돌이가 맞았다 근데 이거는 버섯돌이가 없을때는 여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버섯일 수가 없구요 그쵸? 야 열러 들어가봐 혹시 버섯을 여기에서 물속에 던진다면? 그걸 잃수가 없네 근데 얘 얘 만약에 지하실로 가면은 지하실로 보내버려 뭐야 지하실로 보내버리면은 더이상 얘를 못쓰니까 얘를 써서 먹는거는 있을 수가 없어 써서 먹더라도 돈같은거 짜잘한거 그런거정도여야지 맞쩌 버섯隙 중요한거는 이놈이 먹어와 시켜 시 그런식으로 먹는게 아닌거같은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도대체 뭐냐 이 빨간점수는 도대체 뭐냐 쓰윽 흐어어 으아 수상타 수상타 저게 사다리? 저거 사다리 아닌것 같구요 카페트? 안 빨아지고? 점프하면서 사다리가 보였었다고요? 어디? 어디? 이거? 왼쪽에 중간 세이브 중간 세이브가 어디야 이거? 점선 안에서 점프까지 했었어 다 했었던거야 뭐야? 너 어디로 간거야? 뭐지? 뭐고다 이걸로 받아? 내가 이거 아까 다 깔끔하게 안 세웠다고? 어? 미친 하 세상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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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벽면은 내가 다 밀어버렸는데 바닥을 내가 못봤네 아 이씨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이게 이렇게 생겨졌어 앞벽에 사다리? 어디? 이거 말한거야 이거? 사다리 사다리 아닌듯? 나머지 하나 배에 있으면 딱 알맞는데 배에 배에 딱 있으면 딱 알맞는데 아 비켜봐 이씨 배에 있어야지 딱 알맞는거 같은데 음 그렇지 않아요? 해명가를 세개 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디야 도대체 여기 다 뒤졌는데 말이 안 돼 이거 여기에 있다고? 어디 야 찾을만큼 찾았어 어딨어요? 어딨어 도대체 전등에? 전등에? 엘리베이터 앞 대포알? 흥 아이 뭐야 이씨 신난 노란 어린이와 근심 가득한 초록어른 여기서 대포가 있었다고? 이거? 와아아아아아 개역겨워 이걸 부수는거였다고? 이야 진짜 개너럽고 치사하게 해놨다 개딴곳에서 뻘짓말하고 있었네 이씨 기운 쪽 빠지네 진짜 와 너무 역겹게 해놨다 진짜 버섯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 바닷가에서 코코넛 들고 와야되는거 알까? 코코넛 들고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던져가지고 맞추기 여기서 뭐 집어던질게 없거든요? 집어던질게 여기엔 하나도 없어 아 지구본이 하나있다 아 맞아맞아 지구본 지구본 들어다가 던지면 되겠네요 이걸 부수는 생각을 그래 이건 생각함직 했었나? 아니야 이거 개양아치같이 숨겼어 솔직히 너무 양아치다 진짜 쓰레기같네? 망할꺼 형 나 너무 신났는데 여기서 좀만 더 놀다 가면 안돼? 계획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마음에 안들어 심기불편 도대х sale 도대체 왜야만 더 노상관이라고 생각하고 만든거면 진짜 나가 죽어버리렴 왜야만 더 내가 더 가긴거라 헬로우 비치공주와 마리오만 남았다 졸업! 졸업입니다 졸업 오예 피트니스 플로어 예? 피트니스? 정말 개등급없네 링피트? 아이씨 짱 야! 저거 저기 보였다 여기는 듬벌 모양이네요 어 뭐야 왜 왜 그리로 나왔어 이거 어떻게 무서냐 오케 생각보다 그 어 편안하게 먹었어 이게 그니까 보석이 어 이 맵을 기점으로 해서 맨 왼쪽부터 순서로 치는거 같애 지금 먹은 보석이 맨 오른쪽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맨 오른쪽꺼 아닌가 이렇게 맵을 상면도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왼쪽부터 왼쪽부터 지금 맨 오른쪽에서 먹었으니까 맨 오른쪽이다 그거 아닐까? 그 이거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알았어요 이씨 근데 확인해봐야돼 확실하지않나 너무 늦게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어 망할꺼 전화 이건 뭘까 이것도 뭔가 부수는 바보 있나? 아닌듯 아 나와 나오세요 어? 나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왜 왜 멀 멀리가냐 벙은가 이거 왜 이렇게 음침해? 개음침하네 헉 내놔 애지네 내놔 내놔 우후 애졌다 어? 애졌다 애졌다 뭐지? 싸악 털어가 어깨 많아 돈주머니 있어보세요 저 위에 저거 이게 뭐지? 저거 뭘까요? 가습기죠 가습기죠 안되니? 어? 뭐야 개등금 어? 왜 안열려 어? 왜 안열려 어 뭐야 왜 안열려 음 음 스커트를 열기 링피트인 상자는 스커트로 상자는 스커트로 음.. 뭐도 없는 듯 여기 막힌건가? 지금? 율스 어? 뭐였어?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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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빨리 인해 어? 뭐하는 벨이냐 어? 어? 뭐야 근처에 유령 있나 해서 지금 보는 중 어? 갈랐어 일로와 왠지 모르겠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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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가만히 있어 와 난리 치는거 봐 우와 난리 치는거 봐 오 굿 야 아닌거 같다 그냥 지 멋대로인거 같은데요 나 지금 오른쪽 방 바로 왼쪽 방에서 먹었는데 맨 왼쪽으로 표시되네요 그냥 지 멋대로구나 어 그냥 지 멋대로에요 저 순서 진짜 불편한데 아까 그림있던 방에 스위치 있었어? 어디? 어디? 없는데? 이거 스위치가 아니고 혹시? 혹시? 아니고? 저 화살표는 상자표시 아니에요? 상자 힌트 아따 뭐냐 또? 음 음 위에 돈? 맞아 여기 소화기 있었던데 소화기 그림 뚫어 펑? 그것도 아니야 그니까 공이 괜히 날아온게 아닐텐데 어 뭐야 x 뭐야 에이씨 어 뭐야 좀 뭔가 사람 같은 귀신인데 rades 에어jän chic 몰았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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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나도 죽어 임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보라돌이 어 보라돌이 이제 원콤이야 개좋아 저 과제같은 놈 오호 가죠 가죠 저 못부리는거니 겨드랑이에 어? 쉬이이이이이이이 하하 저잇 재떡같은애 으아아아 저잇 하하하하 들어와 여기 또 있나? 하하하하하하 저기 Set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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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 어 아 했냐? 또 있어? 오케이 콘센트 콘센트 좀 팍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쯤 더 나오겠지? 제발 시원하게 싹 쓸어버리 쎈 비쥬 포기 아 이거 쓰읍 짜잘하게 귀찮네 자 됐냐 아무것도 없구만 망할 하나쯤 있을줄 알았는데 없어? 싹 털어먹었어 일단 이거 뭐야? 지팡이? 싹 털어먹는 것 같아 싹 털어먹는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저기가 이쪽으로 카페트 각이다? 오케이 부는걸로다가 그렇지 쥐 쥐 잡으러 간다 어이 일로와 쥐를 몰아야 되는구만 나와 쥐 오케이 쥐냐 오 얼마큼 먹었다 됐다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를 전부 쓰러뜨렸다 이딴 도전 가제도 있다고? 야 정말 양심이 없어 이거 양심이 없어 양심이 음 양심이 없어 양심이 흐으으으으흫 이 펀치 어떻게 벗기냐? 아퍼 막는데 어..던졌다 뭐야 던졌다가 바로 생겨 아니 언젠가 아우 죽겠다 진짜 죽겠다 와아 뭐냐 한대도 못 때렸다 이 개같은것들 어떻게 빼는거야 음 이제 VR 메뉴를 눌러 연구기직하는거 알려줘야지 아 여기부터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야 아이씨 아니 장난하나? 아이씨 개아퍼 아니 나도 이 샌드백 이용해서 잡는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뭐야? 아니 이거라고? 아 팀킬을 이용하는거였어 맙소사 상상도 못했다 아아 그걸 내가 유도해서 맞출수있나? 유도하다가 내가 쳐맞아서 뒤지겠네 그냥 피하기만 해 아 유도가 아니라 이쪽에만 던지나봐 아 이쪽에만 던지나봐 가운데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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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눔 자식 찾겠어 오게이 맙솜사 이거 거지같은 놈들이네요 어이 여기 스토리 왜 나와 음 맛있고 아 맞다 이겨 돈주머니입니다 먹어야 하겠죠? 아 많다 여기가 수상하다 이거는 저 이 자식이 이거 판 던져가지고 부신거 같은데 뭐 있을거 같지가 야 안으면서도 솔직히 수상한거 같기도 어 뭐야 거울 그렇지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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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을 까먹고 있었다 왜 안먹어지지? 넘모 불편해 버리고 맙소사 개거지같은 게임이씨 왜 안돼 이거 아 67,000원 수직 루이지 아저씨 아 닌텐도 스위치 갬 타트리지 하나 좀 사서 즐기셔요 형이 나오는 마리오메이커 어때요? 아 이런 것이었어? 난 벅은 줄 알았다 네 죽을렙죽 이것으로 세umi 이것으로 이것은 뱃터리하면 어떡해 도루사 먹으시구요 뭔가 쌍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않나 오 야야야 뭐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 여기 돈 왜 이렇게 많아 애지네 돈보세요 오 또 또 뭐 없나 음 7만원 돌판이지 얼마 안납니다 여기서 돈 되게 많이 주네 지금 어위 으응 막판 가까워져도 막뿌리는 느낌이다 으흐 여봐 여봐 아까부터 느끼는게 너무 잘 줘 또 없겠지? 없는듯? 샌드백 그래요 샌드백이 좀 궁금한데 하트 나오는 용도? 가면 되냐? 여기 열나 열심히 조사했는데 뭐 실속이 없네 보석이 없대 보석이 맘에 안들어 글러브로 거울 깨보기 노우 어? 글러브로 이거 때리기 이거 그럴듯하지 않나? 같이? 샌드백에 딱 에임이 딱 들어가는거 보니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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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샌드백을 뽀사서 나오는 종류인거 같애요 아닌가? 아닌가? 이거인거 같은데 이게 아니야? 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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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Chang Multicron 너무 불편하구먼 에이 cin 체중계 안섞했 떠는데? 체중계? 아 이게 체중계야? 난 식수된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거 밟으니까 여기서 왜 뜬금없이 나와 도대체 이야 나 아무리 생각은 이 샌드백인 줄 알았는데 샌드백이 아니었다고? 이상해 이상해 으흠 으흠 발로 안하고 청소기로 돌린다 이딴 운동 왜암 청소기로 하셈 자 이건 또 뭔가 봅시다 동검이요? 있어봐 일로와 안단다고? 봐야지 그렇죠 이 런닝머신은? 어? 야 뭔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건 직접 달려야되네 이건 직접 달려야돼 요렇게 많이 먹을게 이렇게 많이 필요없어 이런건 어차피 청소기로 먹는데 뭔 의미가 있담? 어? 이거라고? 하나 더 있나? 으아 하나 더 있네요 나이스 으흠흠 돈? 양돈 음 이 위에다가 탁 안되는구만 다 했죠? 아 위 위 금개 네 다 없죠? 완벽한거 같은데? 세면대 뚫어뻥? 세면대도 뚫어뻥이 붙나? 안될걸? 음 그건 안될 없죠? 라디오도 다 해봤고 라디오도 다 해봤고 창문에 상자 있었다고? 있어봐 아 창밖에 여기서 나가는게 아니네 저기 뒷문이 있네요 저 뒷문 어디서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단빵이에요 아 네 3만원 3만원이씨 그 사이에 사라졌어요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을 바꿀 수 있다고 있어보세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지? 이래도 되는것인가? 그림 짱맞추기 출천봐 이거 그림이 있나? 아닌데 그건 어 뭐야 어 일단 똥 도돈? 도라? 나 도돈?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노래가 다 틀리네 네네? 네네 운동하고 있었구나! 야 미친놈들! 난리 치는거 봐라 아하하하하 미친놈들 가만히 있어있어! 아 하나하나하나 도망갔다 야 아 이거 진짜 아깝네 한마리 도망감 한마리 도망감 7만원 넘었어요? 나이스! 오케이 4개 4개 모았다이 아 이게 씨 채널이 있었다고 아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되네 그냥 음악 온 오픈줄 알았지 망을꽃 라디오니까 채널이 있겠죠 야야야야 그냥 그림만 다 펼치면 되나? 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은지 뭐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건가? 거울이랑 바닥이랑 똑같이 그럼 이 띵띵동이야? 맞어? 아 맞나봐 에이 이건가 봅니다 에이 되게 헷갈리네 뭐 우연히 왼쪽과는 다 맞았음 좋아 이러면은 왼쪽으로 보내주나 보다 아 너야! 왜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우 무서워 터뜨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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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확 뛰어내려면 안 되니? 여기 뭐지? 내가 일로왔지 바깥 바깥도 있는데요? 그냥 또 어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된것이지 에 된것인거 같애요 에? 자식들 숨어있는거 봐라 와 한방에 와 한방에 운동하는 유령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샤워실 인가부다 야 아무도 안보인다 니들 뭐 샤워까지 해 유령이 지금 안개때문에 아무것도 안되고 사진이 안먹어 사진이 안먹는다 밸브가 어딨지? 아 여깄네 여깄네 어어 물이 쎄다 처리가 이씨 자식들 갇다 이제 샤워하다 사망 훠허 누가 샤워래 미췄어? 으응 개많아 대박인데 와 3마리 달아보고 이건 처음이다 으쑤! 으쑤! 가물사람 불쌤 이놈은 뒤져 마땅 빌왁! 오케이 자식들 다 여기도 먹을 것이 요렇게 금붕어 금붕어 금붕어인데 일단 이거부터 돌려야 되나봐 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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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벗어 벗어 먹고와 오케이 거의 다 맞았다 얼추 다 맞았네요 저 왼쪽은 안가도 에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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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증보석은 좀 잘 보이고 있어요 전증이 좀 이상했었어 많이 되게 많이 이상했어 어? 뭐야 너 왜 돌아왔어 뭐냐? 이거 물이냐? 물인가봐요? 돈만 빼먹자 아야 물이네 없겠지? 요즘에서 먹었으니까 아 된 듯 샤워하던 친구들 학살도 모자라 하수구에 살던 물고기까지 잔인하게 여기 아까 했죠? 네 했다 여기 여기 됐다 가라 여기 가면 딱 될 듯? 아까부턴 수영 유령이 보스인가? 아 시험당세 유령 공 던지는데? 어떻게 공을 던질 수 있어 여기 숨 있을거다 아 나도 쳐먹어 나도 공하라 장전 빱 아이 망할 누가 여기다 수긋났어 거지갔네 이거 언제 때리는거냐? 로니! 야아 이게 미쳤나 이게 에이씨 언제 맞추는거냐? 뱅뱅이 저기서 뭐해? 아 뱅뱅이가 힌트 준다 저기 어떻게 가냐? 아 구가 가면 되겠네요 으아 아 저기 경박한 놈 보소 어? 이야아 저기 저거 보소 아니 물을 입으로 쏘냐고 자식이 하하하하하 이야아 안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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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는데 아 내가 일로 지나가는거 절대 가만히 안두네요 오 뭐야 와 뭐야 차라리 나를 쏴 아 개자 개자식이네 어 맞췄다? 야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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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빼러가자 물빼러가자 맞긴 맞는구나 내가 더럽게 못맞추는거였군 안되 구우우우 망할거 일단 구로 저기다 대기를 좀 지켜놔야겠어요 개씨 빨리 여기서 대기시켜놔 딱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공을 맞추는거지 지금이야 아이씨 참나이씨 됐지? 가자 으악 으악 오늘 모스트였는데 어기 이번엔 빼겠다 음 여기 orf 개팍통 야 페럭 밟아주러가자 어디 내려가냐 닉나 히힣힣힣힣힣힣힣 뒤져이씨 뒤져 임맘 멤버도 개여프겠다 에이트 잡았어 별거 아니네요 눈피트 좋았다 빅돌이 가십시다 그런데 마음에 안들어 보석 하나를 놓쳤거든요 지금 세 번째 보석을 놓쳤습니다 보스방에는 없는 것 같고 파랑보석이 없네요 너무너무 불편해 버리네 보스방에 있을 수도 있나? 다시 한번 차를 찾아볼까요? 보스방에 있을 수도 있.. 엥? 요가방 왼쪽으로 안 맞췄다고요? 어디 요가방 매트? 다시 본다 요가방 다 했어요 에이 뭐야 이씨 안 맞췄어? 있어봐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한거야 안한거야? 해가지고 여기 문이 열렸어 여기 문이 열린거면은 한거 아니에요? 앗 제대로 하면 여기도 열려? 이 짝도 열려? 설마 털어라 그.. 로음교시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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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했어요? 누구만이 맞는거야? 이씨 도대체 이씨 ㄹㅇ 그래 한걸로 합시다 음 다음 아 뭐지 어디서 놓쳤지? 여기까짓 들어갔을텐데 여기서 먹는 것 까지 했을텐데 이거는 어 먹는 것 까지 했을 겁니다 예 여기서 돈도 먹고 여기서 쥐도 다잡고 근데 여기서 보석은 없었어 여긴 아니고 보스방 뭐야 여기 자고 시퍼런게 보이는데 잘못보이네 액자? 어떤 액자? 어떤 액자인지 도대체 뭐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제발제발 그러고 있는데 액자가 한두개를 해야지 샤워실 밑에요? 하아.. 사공들 천만이네 하아.. 액자가 어디야? 이거요? 하수구 밑에 액자? 여기 말한거 아니였어요? 아까 샤워장 밑에.. 방이면 여긴데 수영장 간판? 이거? 으아.. 으아.. 때려치고 싶다.. 아.. 개하기지로.. 으아.. 하아.. 뇌피를 개쩌네.. 와.. 내일 할까요? 그러자.. 내일하자.. 열받네.. 네네..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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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kept니다 Wocheי..